음악 큐라클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체입니다. 큐라클은 2022년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어제와 같은 1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일 대비 변화없는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2일 45,8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2월 25일 11,8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3월 15일 54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1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큐라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63.1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307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5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8월 8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35%에서 약 0.3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1일 약 1.66%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21일 약 0.1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2억원이며 2022년 62억 대비 약 0%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68억원으로 2022년 마이너스 68억 대비 약 0%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09.83%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66억원으로 2022년 마이너스 66억 대비 약 0%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06.76%입니다. 큐라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4.48배이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18배 ROA는 마이너스 10.19% ROE는 마이너스 12.14%입니다. 큐라클의 시가 총액은 2,302억 9,24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45위 코스닥 종목 기준 363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23위입니다. 매출액은 62억 5,4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15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2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8억 6,95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2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85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6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66억 7,77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8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78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플랫폭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